비벼질 여지가 없어 야 근데 너무 교환비 쓰레기다 인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? 33명이야 이게 단가 보다 33명에서 멈추고 보니까 그쵸 아이고 잡을 수 있는 거 맞지? 아 들어가다 올라가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어 야 뭐야 누구야 파적이 드디어 궁수들이 보다 못해 올라가서 적들 죽이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밥값을 못하니까 엄마 손 파이 좀 먹어야지 아 과자 먹으면서 마블하는 게 개꿀인 것 같아 음 왈도 좀 할까? 왈도 좀 할까? 저 봐 AI가 자작권을 다 건다 풀릴 건 다 풀렸는데 음 아우 페미트 설정 채널 분석 근데 스펠런키가 그렇게 좀 심하게 졌구나 스펠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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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낫다 저에서 하난 것도 있네 1화가 35고 아 이렇게 나오네 근데 아직도 못 잡았어? 아 투추가 들어왔어? 받고 하나도 아 졌는데? 아 나 명세 떨어지잖아 이러면은 자동 돌릴걸 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안 돌렸지 다 떨어졌다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했어 x2 해서 x2 다섯 명 죽었어?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보충되는 숫자야 뱅폐수 기갑사 뱅폐수 어디 됐나? 이렇게 올려줍니다 막사 들어가서 사갈 게 그렇게 많진 않네요 환도 있고 상품 상기는 이미 됐고 막사 아 일곱 명? 개 이제 돌이 세 갠데 이제 방어하면 되거든요? 방어하면은 이제 확 풀리는 거거든요 계속 방어하면서 끊어먹고 어우 많이 복구됐다 평행을 지키는 게 1순위 대구 대구 혹시 치고 있니? 안 치고 있죠? 평행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백 명인데 돌아가자 돌아가서 몽골과 조선 뭐 됐고 저런 건 근데 우리나라가 또 전쟁 났거든 얘랑 합병 조형 매진 거 아니었나? 아 자기 맘대로 전쟁을 해버려 병사 꽤 괜찮게 있으니까 약간 대게 중인데 하랄까 하랄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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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처음먹다 놓쳤네 인간적으로 성하나 먹자 어 뭐야 지금 기회야 춘천 먹으러 가 그래 그래 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지금 벼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먹었지 그치 여기야? 여기 먼저 먹는 거야? 홍주? 왜? 홍주 포기한 진짜네? 여기 수비를 한 번 할 건가? 아니면 뭐 어쩔 거야 마우스가 빠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해졌네 그럼 돌려야 돼서 그런가? 들어가자 들어가면 부자가 이겨요 돈 달라고 그래 돌아가면 다 달라 그래 돈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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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건 아닌데 야 잠깐만 선조를 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먹어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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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얜 얜 얜 얜 얜 잡아야 돼 얜 잡아야 돼 얜 잡아야 돼 그래 이거 자동 돌리면 이겨요 이거 어 많이 안 줄었죠 그렇게 백 명짜리 하나 제거해주고 아 아 어떡하죠? 붙자 다 뭐 해봐 아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많이 활약하면 되거든요 이기고 빼는 거 반복하면 돼 좋아지 따라와 너무 우리 나라 개판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? 좀 심한 거 같은데요? 돌진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? 일단 둘만 보네 그래 그래 아 자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아! 아니 무슨 한 방에 죽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게임 이상해 그 어미 좀 보자 그 어미 쓰레기야 아 이거 한 방에 죽는 게 너무 심하잖아 아니 뭐 했다고 한 방에 죽는 거야 대체 아 쓰레기나 버리고 오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뒤화면 어때? 아 우리 우리 학살 당하고 있어? 그렇구나 celular 추가와서 밀어내면 이길 거 같은데? 대한비 제한빛? 그래 서로 영조 다 죽으면은 나랑 도빈이 살아있는 우울증은 더 쎄죠? 그래 아 그래 그래 지금 저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맵이 있는데 뭉쳐있잖아요 이 압력이 안 깨지면은 걔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뭉쳐있으면은 슈가 들어오고 합류하기 시작하는데 아 틀어졌다 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니아니 안괜찮아 안괜찮아 이기던 지던 결과 나와야 돼 내가 빼면 안돼요 내배면은 나갑니다 오오오 뭐야 밖을 상태가 훌륭해요 야옹 야와아 이기는 거야 나 없이? 왜 이렇게 성장했어? 감동적이다 허준 살아있네? 허줌만 살아있습니다 허줌만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없죠? 이겼네 이겼네 아니 이긴 거 아닌데? 이리다x3 3명 대 10명 절대 상대가 안 돼 오 야 뭔가 잘 잡는다 그래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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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기대하게 하지마 사람을 기대하게 하지마 아 허준이 마지막에 누웠어 그래도 역시 허준이야 진짜 동맹국 하나 파적이죠? 어우 얘 총통 개싸움인 것 봐 사기가 떨어지고 떠납니다 허허 떠나자 어떻게 가다 보면은 아아 자 아아 아 큰일 났는데? 어떻게 싸우냐 이거? 아래로 빼야돼 저렇게 보면 안되는데 좀 짤짤이가 아아 그런식으로 오는건 좀 그렇고 선조야 가자 우린 살아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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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살아야지 그래 선조 가자 사는게 중요하지 동료가 중요한가 내가 살아야지 뭐 다음에 이어나가지 않겠어? 다음 공격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많이 위험한데? 아아 평양 가능하거든요? 아 못 막을거에요 부대 사기좀 보자 부대 사기좀 보자 33 선수집아 주먹가서 사기좀 좀 끌어올려줘 강제로라도 강제로라도 좀 올려줘 아 이거 말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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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들 못 올려줘? 행동을 취한다 아 이런거 말고 있잖아 우리 그 안돼? 아 기다려 그래 종룡 넘어갔을거야 그래 그래 가자 먹으러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딜가서 뭐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선조가 내려가서 막으러 간건 아니겠지 그럼?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축축아 어디간거야 얘 아오 아아 먹으러 온거야 그럼? 2천원 뭐야 어어어 어 아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저건 딱 먹는 각인데 아 평양 포위했겠죠 그쵸? 지키러 갑니다 대기해 포위가 풀린거야? 뭐야? 아 여깄네 야 돌아가면 안되지 뭐하는거야? 야 가서 싸워 내 생각에 평양 수성하면은 견적 나오거든요? 밀어낼만한? 한 번에 밀어낼만한? 신입장군 아 저 장군 바본가봐 3천원? 아 너무 심했다 누구였어 근데? 코즈라 아니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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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는거 아니 싸우러 가는거야? 야 그건 좀 오바인데? 숨찰때 17명 좋아 자동으로 먹어줍니다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좋아 좀 뭐라도 줘 밥이라도 좀 먹여줘 왜 다 죽었어 생선 포도 빵이랑 다 국물 다 가져갑니다 아 좋아요 풀렸는데? 풀렸는데? 어? 상 괜찮은거 같은데? 여기 병력 소문 없었지만 하.. 이건 먹어야돼 이거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건 먹어야돼 그래! 다이뮤 잘가라 잘가라 다이뮤! 아 밤에 싸운건 좀 심했는데 상관없어 폭무하게 붙으면은 아마 교환비는 비슷할거에요 문제는 장군이 두명 더 있는 우리가 더 유리하겠죠? 내가 있고 내 부하들이 있고 흐음 흐음 가자 아 먼저 돌진한 만큼 잘 싸우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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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.. 뭐.. 개.. 개판이야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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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비는 비슷한데 왜 비슷한거지? 누가 봐도 더 잘 싸운거 아닌가? 좋아좋아좋아 잘하잘하고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하고있어 좋아좋아 아 좋아 좋아좋아 어우 이거 개꿀인데? 쏘면 맞는데? 위치 너무 좋은데? 아이 비켜봐 이거정도는 그래 잡아야지 그치? 4명? 어우 좀 많다? 그래그래 그래 좋아좋아좋아 교환비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아 이기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 좋아좋아 조명잡고 좋아좋아 조명잡고 어 뭐 개꿀인데? 명당인데?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그래그래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아잠깐야 아아 아 이길 수 있어? 아 아 진거 같은데? 아 아 이러지 말자 아 이럴 이럴 부분은 아니었어 섞인 병사만큼 섞인 병사만큼 혼합되어 있긴 하고 내 병사가 좀 끝까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붙으면 지지 내가 먼저 붙여놨는데 전멸 전멸 하나요? 400명씩 200명 몇 명에 100명 120 120 40 120 아 아니야 전멸 안 해 추가 안 오면 전멸 안 해 왜 진거지? 아 질 만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110대 병 지뢰차인가? 내가 뒤에서 좀 빼서 붙었으면 괜찮았을텐데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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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교환해봐 상대 추가도 안 나왔거든요? 이거 숫자 차이 많이 난다 빼야된다 아 30도 60은 못 이기지 체력도 없는데 가자 야 이걸 지네 아 같은 숫자라서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잡은 것도 있고 26잡았는데 보통 하 뭐 어떻게 되겠지? 요인은 흥분한 것 같다 나는 사기를 잃었다 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오버야 오버야 화장하자 화장하자 아 저거 하늘 못가네 저거 정도는 제거를 해줘야지 아무튼 쉬워지는데 어렵게 가네요 야 명성 떨어졌나? 하 사기가 부족해 사기가 사기가 부족해 너무 부족해 석봉이도 화나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화나고 아 야 잠깐만 자 자자자자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 보갑서가 떨어지구요 일단 평양으로 가 평양을 많이 먹네 앞에 있는 걸 안 먹고 종류별로 음식 모아서 최대한 음식으로 사기 복구되게 아 아까 진게 너무 크다 이겨야 이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장군들이 너무 약했어 이게 장군 탓이야 양보다 질일 줄 알았는데 질도 안 돼 아 어떻게든 개성성 해주성 이거 먹어야 되는데 춘천은 이미 먹었고 매겨 놨고 해소 쪽 애들도 적이죠 40명에 200명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오바야 이겨진 싸움을 한번 해야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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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주여지 전쟁 됐어? 얘가 지금 나와 잡을라고 오는 거죠? 안 지지 얘네한테는 십자리가 있는데 그쵸? 설마 이걸 지겠어? 아 근데 영상 올라가는 꼬라지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일단 와봐 다 올라와 먼저 올라가면 돼 높은 데로 가자 안 지지 쟤누 천천히 올 거예요 난 멀리서 쏘면 돼요 맞출만 할 거 같은데 이 정도 위치면은 계속 뛰어서 그런가 일렬로? 내려가자 기병 와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판 다 썼어 이제 맞으면 안 돼 뭐 나보다 저렴 쏘냐? 컴퓨터 주제에? 아 좀 말 좀 치워봐 제발 거기 대기하고 있어 아 말 좀 치우라고 제발 그래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적인 교환이지 정상적인 교환이지 아 좀 아 좀 비켜봐 제발 아 좀 아 아 방패 아니야 방패 안 돼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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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다리를 기병 가고 보병 가고 좋아 공병은 망한 거 같은데? 자 뭔가 말도 안 되게 되는데?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